오전 6시 28분 지금은 오전 6시 28분이에요 치킨은 매운다 goodbye 계란 계란이 우유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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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1 인기를 넣고 소금을 넣어요 김치 고기를 넣고 모든 걸 넣고 이곳은 여러분 제가 이걸 먹기 전에 2차 감량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 5월에 62.8kg로 다이어트 시작해서 4개월 동안 10kg를 감량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1차 감량기를 거쳤으니까 4개월 동안 뺐으니까 최소 4개월의 유지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유지기간을 가졌어요. 최근 들어서 느낀 게 제가 치팅데이를 진짜 자주 갔고 뭘 먹어도 몸무게 변화가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많이 쪄봐야 1kg? 이런 식으로 돼서 몸무게가 제대로 유지되고 거의 변동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이 2차 감량기를 가질 때구나 생각해서 2차 감량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상체중이기도 하고 제 몸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게보다는 배에 복근이 생기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2차 감량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지기 때에 비해서 간을 좀 더 약하게 했고 그리고 치팅은 일주일에 한 끼를 먹었어요. 지금은 치팅하면 일주일에 약속 있고 하면 최대 4끼까지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끼만 치팅을 하려고 하고 치팅 때도 최대한 단백질 음식을 먹으려고 할 거고요. 식단 양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을 조금 약하게 하고 그리고 유지기 때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먹고 싶으면 먹기도 했지만 제가 감량기 때는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안 먹고 아니면 먹더라도 단호박이나 고구마나 계란 이런 걸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감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더 식단 신경 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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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저녁은 계란팽이버섯김밥이랑 연어 같이 먹을 거예요. 계란팽이버섯김밥이랑 연어 같이 먹을 거예요. 계란팽이버섯김밥이랑 연어 같이 먹을 거예요. 계란팽이버섯김밥을 입 it. 계란팽이버섯김밥이랑 빼줍니다. 계란팽이버섯김밥이랑 익힌 differentiate. 계란팽이버섯김밥과 계란팽이버섯김밥에 해먹어요. 냉동실에 반죽,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여줍니다.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다진 소금 3T 고기 2T 설탕 3T 고기 2T 쌀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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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은 세인에 만들어준 CUK. 이 땅은 넣은 후, 이 땅은 잘 묻은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깐 Noise, 땅은 흘!. 깐. 그래야. 깐깐, 고춧가루 초고추장 계란 계란을 섞어줘야 할께요 계란을 다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을 해 보며, 양념을 만들어 놓습니다. 양념을 한입에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넣으면 좋아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에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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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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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요 처음엔 설탕을 만들어줍니다 해물을 쓸 수 있게 저는 기본적으로 더 나은 아이안요 그래도 다 나은 줄 알았지 그래서 또, 더 나은 거니 더 나은 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12시 반이고 오늘은 이 두부면 넣어서 당근김밥 만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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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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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sh. 한글자막 by 한효정